이 양반이, 밑에 양반이 신라 아니라요? 아니요 신라 아니죠? 네 틀림없시다 그죠? 네 굉장히 이 도아가 만발하는 사주를 지니어시다 굉장히 이 꽃이 피고 굉장히 이 지면 또 피고 지면 또 피고 굉장히 도아가 가득한 얼굴을 하고 굉장히 기생사주를 지니어시다 그러면 도아살을 지녔다는 건 무당살도 있겠지요? 있겠으니 사람을 보면 천리를 보고 말일을 볼 수 있다 근데 어찌 된 일인지 네 일만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 보는 눈 없고 인간 덕 없고 그래도 나름의 자기가 가꾸고 뭔가 이렇게 피어나는 도아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제법 있고 그리고 그냥 가는 법이 없고 한 번을 돌아봐도 돌아봐야 되는 사주를 지니어다 지금 네 집에 그랬는데 이름을 잘 바꾼 것 같다 아무래도 개명한 태가 나고 이름을 언제 바꿨어요? 그리고 얼굴에 도아가 뻗치면서 칼에 얼굴에 칼을 대든지 이래야 되는 사주입니다 절대 얼굴에 손 대거나 이러시면 도아가 터져버릴 수 있어요 도아살이 그렇게 되면 굉장한 충이 들겠지 충이 되면 인간에서 먼저 충이 든다 여기 아이라인 그리는 거 그런 거 그런 거는 괜찮아 그거는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반영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성형 수술 같은 거 말이야 여기 실 넣는 거야 여기 주름 하나 딱 그런 건 괜찮아요 이거 뭐 마취해가지고 그런 거는 미용이지 요새는 그런 거 성형 아니잖아요 그건 미용이잖아 그거 해놓은 게 다래미로 쭉 핀 것처럼 좋더라고요 저도 좀 있으면 좀 해보려고요 제가 이게 부술할 때 이런 걸 쓰니까 창호지로 된 거 이 글을 쓰거든 그런 걸 하면 여기 공사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해놓은 공사가 잘못된다 그래가지고 내가 아직 못하고 있거든 나도 할 거예요 나중에 조만간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그런 거는 괜찮아요 도아가 뻗치는 사주 밖에는 계속 답이 없어 돈 거래 뭐 남자 그냥 흘러가는 대로 가시지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때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뭐 이 양반 같이 삽니까? 안 살아요? 그건 잘하신 것 같아요 모든 이가 봐야 되는 꽃이지 꺾이면 이모도 죽어 꺾인다는 거는 누가 하나가 한 사람이 꺾으려고 그러면 꽃 끼려고 그러면 꼭 또 나무 이거 이거 꽃 딱 떨어지면 이거 붙어요? 그렇죠 죽어버리지? 시들어 죽어버려 근데 당장은 탁 꺾이면 그 생화 예쁜 그대로 있죠 근데 점점 시들어가서 변색되고 나중돼서는 생기도 없는 그런 진짜 쓰레기가 되겠지 그것만 명심하면 좋겠어요 정착하지 마세요 몇 살까지? 계속요 그냥 정착하지 마시고 그냥 만인간의 꽃으로 사시고 좋으시면 만나고 근데 희한하게 그 도화가 뻗치는 양반들은 금전의 환란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그런 것 치고는 이모 그런 쪽은 아니거든 근데 이걸 업이다 생각하고 구협이다 구협이다 내가 잘못된 것들을 이렇게 업을 쌓는다고 탑을 쌓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것도 이모 사주에는 맞거든요 박복하라고 사주가 답을 쌓는다 그런 심정으로 사시는데 남자친구 있으셔가지고 이거를 돌을 닦는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시간을 가지시면서 어디 사찰이든 어디든 뭐 이런 데라도 가시면서 그러면서 친구삼아 벗삼아 이렇게 가셔야지만 마무리가 아름답지 딱 꺾이는 순간 다 파토야 모든 인간들이 그러면 절대 죽을 때까지 혼인신고 같은 걸 하면 안 돼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에 메이지 마세요 절대 이모를 위해서예요 그 양반들은 그 상대의 그런 친구분들은 그러기를 굉장히 원할 수도 있어 근데 어느 시점에 맞물리면 나도 꼭 그렇게만 해야 될 것 같은 상황이 오거든 그게 고비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팔자대로 가게 생겼어 이렇게 생각하고 아휴 시발 나는 팔자대로는 안 살 거야 아휴 시발 내가 그때 선생님 얘기했던 것처럼 아휴 시발 내 눈 딱 감고 안 하고 치우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리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 대신에 그 관계가 유지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런 문서를 엮이지 않는 관계라면 파토가 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참 인간이 아니지 절대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니어도 올 복은 옵니다 궁금하신 거? 그럼 그 밑에 보면 어떤가요? 그냥 나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냥 옆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근데요 이 사람 수명이 크게 많이 안 남았어 이모 쪽에 응요? 응 더요? 그 때는 안 보여 왜? 2년 뒤에 저를 도와준다 했거든 카페를 하나 차려서 같이 이렇게 바로 옆에 집 살고 나는 옆에 집 살고 카페 해가지고 보내신 거에서? 아니 그냥 그냥 그 집대로 나는 내대로 같이 이렇게 나란히 붙여서 나는 카페하고 그냥 그건 지혜 있게 끌고 가세요 근데 2년밖에 생명이 안 되면 2년 뒤에 하지 싶은데 2024년 좀 매듭을 지어볼 필요는 있겠고 나중에 그런 게 불안하시다 그러면 묶어드릴게요 묶어드릴 수 있어요 굉장히 뭐 어려운 일 아니니까 그런 거 가지고는 크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딱 고만치는 나만이다 연장하고 싶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이런 뭔가로 인해가지고 이모가 이모한테 굉장히 해대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네 엄청 더 많이 네 옆에 이제 있어가지고 조금 막 걸거치거나 아니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가 안 돼요 라고 할 텐데 무관해요 두셔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그랬으니까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뭐로 제가 하시겠죠 네 오케이.